뭐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 편의점 음식으로도 색다른 요리를 해먹을 수 있지 어떻게 해요?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 떡볶이 리조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오지 치즈후라이 이렇게 하면 순댓국과 만둣국이 되는 거지 우와 편의점 음식이 이렇게 재탄생될 수 있다니 식사님 짱 자 먹자 스테이크 이야 닭강정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 후식 먹을래? 네. 네. 자, 이러봐. 너무 맛있어. 아프카토 같아요. 먹어봐. 고급 호텔 커피숍 부럽지 않을 거야.